네 안녕하십니까 신규수입니다 어제 미국 쟁시는 횡보성으로 마감을 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주는 각종 이벤트들이 계속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보기성, 횡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P500의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횡보성은 살짝 빠지고 하긴 했지만 거의 전반적으로는 횡보세고요 어제 마감된 가격을 보게 되면 정고점 부근 위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S&P500이 아마도 웬만하면 이런 선은 안 깰 거고요 이런 선들을 안 깰 거고 또 많이 빠지면 아마도 이런 이 정도까지 이 선에 닿는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저점을 깬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이번 주에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돌발 변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7월에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 확률 그러니까 0.75% 확률을 어제 시카고 CME 시장에서 7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스텝 1% 올릴 확률을 24.9%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0.75% 올리는 걸로 시장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5% 올리는 거는 뭐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확률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1% 인상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FMC의 영향은 중립적이다 오히려 어쩌면 F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그 성명서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비둘기파적으로 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28일 날 성명서뿐만 아니라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죠 거의 이제 지난주에 애틀란타 연원에서 이미 이제 예상치를 내놨죠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성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때도 역성장 이번에 2분기 때도 역성장이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 신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에 나쁠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시장의 영향은 이제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쭉 양적 하나가 진행이 되다가 테이퍼링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금리를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못 올린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경기 지표가 나쁘면은 주가가 올라가 버렸고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올릴 거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던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GDP가 잘 안 나오고 경기 지표가 뭔가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뭐 중단 뭐 이런 것들 또 지난번에 보면 금리 인하 얘기, 재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DP 속포치가 역성장이 됐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나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이제 미리 예고된 바도 있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론이 확산이 좀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어제 이제 그 월마트에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잠깐 S&P500 분봉 좀 볼까요 S&P500 분봉을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빠진 구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월마트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업들 실적에 굉장히 민감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이고 그래서 실적을 잘 봐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도 발표하고 메타도 발표하고 다 발표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날 애플 실적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플 실적이 이번까지는 견조할 거예요 이번 2분기까지는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을 이미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지지부진할지라도 저는 이제 8월 초부터의 시장 재반등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매수는 좀 늦춰야 되겠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아닐 것 같다 싶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좀 이제 걸러내야 되겠고요 현금을 마련해 두셨다가 이제 시장이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이제 유력한 종목들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2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실적 지속적으로 실적 증가 기대가 있는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반도체는 특히나 지금 미국 법안 통과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저점일 거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터널 라운드를 할 거다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차전지 쪽에 또 많이 있어요 2차전지 쪽에는 1, 2분기 때 원자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때부터 지금 원자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가 비수기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거의 바닥이죠 오늘부터 29일까지 문체부에서 싱가포르 K-콘텐츠 엑스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판매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하고 엔터주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르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재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비트코인이 요즘에 바닥 패턴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살짝 반등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메타버스라든가 NFT 쪽도 다시 한번 꿈틀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략할,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메타버스 쪽의 종목입니다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셀바스 AI의 원래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음성인식이라든가 음성합성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자연어처리 이런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자회사가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체성분 분석, 자동혈압계 이런 것도 하는데 같이 또 사업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AI 업체들 중에서는 표준화에 최초로 성공한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I 업체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익이 잘 못나요 왜 못나냐면은 어떤 회사가 뭔가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맞춰가지고 인력을 새로 구성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해주고 처리해주고 이럽니다 각 회사마다 다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잘 안 나요 새로운 인력들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셀바스 AI는 지금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독형으로 하는 방식을 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인력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영업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수학 필기인식 솔루션 이게 학습지 쪽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음성기록 솔루션 이거는 지금 정부 쪽에 들어가는 그쪽에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쪽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이쪽을 회의할 때 음성기록 같은 걸 해야 되니까 판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셀비 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6대 암, 4개 질환 이거 위험도 예측하는 건데 이건 셀바스 헬스케어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상품화도 잘 돼 있고 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하고 메타버스 업무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앞으로는 음성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내에 각 캐릭터마다 다들 음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기로 했고 또 BMPM 엔터라는 곳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쪽은 이제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거 이런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 분기 기준 최고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화 표준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 분야 진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막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살살 올라오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7,000원 이하면 시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6,990원에 끝났어요 목표가는 8,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부근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6,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확인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확인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이것저것 limbối CDix Azure ders judgement